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 답보 상태거나 내려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여론조사기관이 그동안 해온 그런 행적을 보게 되면 신뢰를 두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자신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실망감 때문에 지지를 좀 처리하거나 이렇게 혹은 예전에 비해가지고 좀 유보적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말은 크게 신뢰를 둘 필요가 없겠지만 한 신문에서 헤드를 이 제목으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20%대 지지율은 공무원도 말을 안 듣는다. 하태경 씨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취임 초기에 2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일이고 또 개선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추락 이유를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동아일보의 방송을 준비할 때 일면 톱 뉴스가 이겁니다. 하태경 주장을 빌어가지고 임기 초반 20%대 지지율 대통령 씨를 향한 쇄신 바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민의 힘이 다음 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여권의 쇄신 바람은 본격적으로 대통령 씨로 향하고 있다. 여당의 수석 국면에 맞춰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도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을 누구든지 두 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처음 해보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산이 낱마처럼 이렇게 꼬일 때 대통령도 그렇지만 인생사를 살아갈 때도 정도를 그냥 차고 나가는 것이 그게 아주 좋은 해결법인데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을 이제 좀 크게 키우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활달함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소위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사업 세계에서 숱한 그런 위기, 큰 위기, 작은 위기를 견뎌온 그런 소위 중견기업 이상을 키운 그런 오나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면 돌파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이제 공급했는데 거기에서 크레임 같은 게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 해결책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망하거나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면 돌파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라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 일이나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사는 일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나 한 회사의 뭡니까 차부장이나 이사나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나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의 성격과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범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사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흔들린다 이런 사안도 아 흔들리는 모양이다 이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배운다는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훨씬 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흥미진지하게 유익하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방송을 보면 책을 읽는 것과 꼭 같은 형식으로 방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 그러면 훨씬 더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문제가 이제 던지는 일종의 화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 이제 4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전번에 당대표에 나왔죠. 당대표에 이준석, 그 다음에 나경원, 홍문표, 조경태, 주호영 이렇게 대결했지 않습니까 홍문표 의원의 4선 의원인데 이 홍문표 의원이 짧은 발언이지만 참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KBS 라디오에서 나와서 당이 비상식으로 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윤핵관, 가로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을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진단이자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문표 4선 의원은 우리는 0.73% 정권인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던 것은 마이너스 28% 정권인 것입니다. 이게 4선 의원 홍문표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홍문표 의원이 KBS에 나와서 우리는 0.73%포인트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것은 항상 좀 더 합리적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과학적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좀 제대로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떻게 0.73%포인트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대표적이고 인물이자 당대표로 출마한 홍문표 그런 4선 의원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의 조선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거짓말하라고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뭡니까? 저쪽 그냥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4선 의원이나 되는 홍문표 의원이 우리는 0.73%포인트 정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가서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그냥 일상이 되고 거짓이 흐르는 강물처럼 번람을 하고 거짓이 온 공기를 감싸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100% 망하겠죠. 사업가들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가들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라는 거죠.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로 숨거나 문제를 뒤로 연기하게 되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신승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0.73% 포인트 정권인데 요즘 28%로 떨어졌다는 것은 마이너스 28% 정권인 겁니다. 이게 홍문표 씨 주장인 겁니다. 4선 의원이 기가 찬 거죠.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하태경 3선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기 초반 20% 대 지지율이면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상상황이니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향을 바꾸고 대통령실 키를 잡는 비상실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하태경의 이야기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뭡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사람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올라가게 되면 막 흔들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 초반에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고 주변의 이런 정적들에 의해가지고 좀 만만하게 보인 거 아닙니까? 개나 세나 이런데 다 지금 한 번씩 흔들어보는 거죠. 하태경 이야기도 흔들어보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언론들도 다 흔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그래서 제가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가 절대 경멸을 받거나 정오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 위험도 있고 좀 겁난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걸 인용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경멸의 대상이 되면은 그때는 진짜 위험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면은. 그런 아주 우려대로 그냥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신문들도 보면은 신문의 논조나 뭐 칼럼니트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언론 수준들이 무진장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의 도쿄 총국장을 지내는 한 분이 일본 지인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진단하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많이 싫어가였는다. 한번 보시죠. 해외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높고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야당은 김재동을 거론한다. 김건희, 장재원, 권성동을 거론한다. 여론조사 전문기단은 인사, 집권당 내부 총질들을 지정한다. 이게 다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일리가 있다. 언론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기는 뭐가 일리가 있냐 이야기죠. 하지만 보통 일반 국민의 관점은 좀 다르다고 본다. 먼저 윤 대통령의 언어 취지는 좋았지만 매일 도어 스태핑 문제였다. 불과 3분 가량의 문답이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시도니까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건데 본질이 전혀 아닌 거죠. 대한민국 언론 중진들이 지금 내리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다움. 국민은 변한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을 구분한다. 후보 때는 없을 것에 혹괴함이 멋져 보이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 국민은 대통령다움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인데 많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저마다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 주제를 선택한 사람들도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진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과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훨씬 더 정직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객들은 다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필력이라는 것이 다 꺾이는데 보통 시민들은 그냥 칙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알림인 말씀입니다. 윤석열의 앞날은 본인의 과거와의 단절 민주당 과거 철저조사 부정선거 밝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회에 해산하고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이분 주장이 좀 강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69명이 찬성하고 70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중견 뭡니까? 언론인보다 훨씬 더 머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개뚫고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의견인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인기는 올라가는 건데 왜 그걸로 안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 이야기가 바로 알림의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중진급 인사들이 쓰는 칼럼이나 기사를 보게 되면 기가 찬 겁니다. 그걸 또 반영해가지고 또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지지율이 추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라 가장 중요한 요인 넘버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넘버원입니다. 잘못된 인사가 5% 공정상식 정의를 약속 지키지 않아 14% 이준석 및 척근들 때문에 78% 여기서는 척근들 때문에 78%가 가장 많네요. 저는 2번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보통 분들은 2번, 3번 순서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과 척근들 때문에가 78%고 그 다음에 공정상식 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14%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보니까 척근들하고 이준석 문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명님 보시죠. 부정선거 수사를 수수방관하고 부정선거 판별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재앙보호 등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탄핵당합니다. 여러분들 왜곡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위에서 몇 분만 딱 뽑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명님 주장이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와 달리 뭔가 아니까 반드시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S님은 제일 큰 것은 방송노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키가 찹니다. 똑같은 말도 비비꼬아서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동민님은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끝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청자들이 직접 여러분들 글로 남긴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민심이 많이 위반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미면 덩치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센스도 없으면 무슨 기자들과 매일 만납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수많은 의욕사건도 파헤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김현주님, 임석영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도라는 것이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대부분 무너졌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나한테 뭘 기대했는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나에게 뭘 기대했기 때문에 표를 줬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들 같으면 늘 던지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뭘 원하는가? 그 생각 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표를 던진 그런 유권자들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는가? 그런 솔직 담백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여론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을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엉뚱한 처방을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루었습니다만 엉뚱한 처방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